홍샘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가을 편지 김사랑 보고 싶습니다. 가을이 내 인생을 지나는 동안 당신이 더욱 그립습니다. 잘 계시나요? 안부를 묻고 싶은데 당신이 어디 사는지 알지 못합니다. 또 한 계절이 당신의 사랑처럼 내 인생을 스쳐 지나가겠지요. 그래도 기다려왔던 것처럼 언제나 이 자리에서 가을을 나고 있습니다. 당신을 생각하며 썼다가 지우고 밤새 낙엽처럼 구겨진 편지 붙이지 못할 편지를 씁니다. 가을 바람에 낙엽이 지던 날 제게 답장을 보내주세요.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. 자만 만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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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